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에 의해 아들에게 맞아죽는 성종의 후궁 귀인정씨입니다. 귀인정씨는 아버지는 정인석이며 어머니는 알려지지 않았고 조부는 한성부윤을 지낸 정발입니다. 슬아의 안양군 이항 봉안군 이봉 정해용주를 낳아 이남 일려를 주었으며 요절한 왕녀가 있습니다. 성종실록에서 정씨는 종산품 수경 또는 정산품 소용으로 등장하는데 정씨의 동생을 영구의 양인으로 삼는다는 전두가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220건 성종 19년 9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의 이현 수용정씨의 동생 인수왕대비전 상궁조씨의 동생을 양인이 되도록 허가하다. 이 때문에 그녀의 본래 신분은 미천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극에서 정씨를 왕비간택에서 폐비윤씨와 정현왕후의 라이벌로 격상시킨 것은 재미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미천했던 출신 신분 때문에 왕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조선왕조의 왕비간택은 명문 버렬 가문에서 뽑는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폐비윤씨 사건의 연루 성종실록 105건 성종 10년 6월 5일경인 네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중궁을 배출한 연휴를 대신들에게 알리다. 지난 정리년 3월 20일에 엄숙이가 정수경과 더불어 중국 및 원자를 모해한다는 글 두 통과 귀상약관과 압승책 한 권을 작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백저포 보자기로 써서 권감찰의 집사람이라 읽었고 권숙이의 집에 던졌는데 권숙이의 집사람이 그 상자를 가지고 대궐에 나와서 수기에게 바쳤다. 권숙이 있는 덕종의 후궁으로 여러 숙이를 총괄하여 다스렸다. 공부 부인이 일찍이 어찌면 나아갔더니 중궁이 신다울루목을 가지고 말뚝을 박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친 일이 있으며 임금의 침방 옆에 쥐구멍이 있어 쥐가 항상 드나들었는데 중궁이 책을 가위질하고 남은 종이로 그 쥐구멍을 막아섰으며 작은 상자를 끄집어내는 데에 미쳐서는 상자 가운데의 서책이 모두 다 숙배하는 단자 종이였다. 어느 날 봉부 부인이 또 중궁의 침실에 나아갔다가 쥐구멍에서 먼저의 종이를 끄집어내어 치하여 보고는 마음에 의심스러워서 대비전에 바쳤는데 그것도 숙배 단자의 종이였고 그 전에 드러난 압성서와 빛깔이 같았으며 그 가위질하여 들쭉날쭉한 곳도 같았다. 이에 삼전은 전일에 말뚝 박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반드시 책을 만들 때였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중궁은 한 가지 감추는 것이 있어서 항상 친히 자신만 열고 닫았으며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듯이 숨김으로 주상이 잠오기를 의심하여 중궁이 세수하는 틈을 타서 치하여 보니 가운데 한 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는 비상가루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 비상을 바른 것이 두 개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중궁의 소위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덕종은 성종의 형으로 세조에 맞다들인 의경세자가 추존된 것이며 본부부인은 왕의 유모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성종의 유모로 원래 경의공주의 간호였던 백시입니다. 성종 8년인 1477년의 한통의 투서가 덕종의 후궁인 권숙이의 집안에 떨어졌는데 내용은 엄숙이가 정수경과 더불어 중궁과 원자를 모해한다는 것으로 깜짝 놀란 권숙이가 익명서를 위해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정씨가 의심을 받았지만 당시 대비전과 성종은 곧 왕비윤씨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외의 여러가지 일로 믿음을 잃은 왕비는 폐출되어 사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폐비윤씨의 동복오빠 윤구의 아내 여종 3월 사비를 창덕궁 구현전에서 문초한 결과 투서는 폐비윤씨 측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왕비윤씨가 쌓아놓은 업보들이 많았는데 윤씨는 성종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연비 즉 불로 팔을 지져 맹세하는 의식을 하겠다고 맹세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씨가 귀인 엄씨와 함께 원자의 생모이자 왕비를 직접적으로 해치거나 모함한 일은 없었지만 이 사건의 이름이 오르내렸기에 연산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종의 후궁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폐비윤씨가 꼭 집어서 엄숙이와 정수경이라고 투서에 쓴 것을 보면 폐비윤씨는 두 사람을 가장 못마땅해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 연산군은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창경궁 뜰에 묶어놓고 정씨의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잡아와 그녀를 마구 때리게 했습니다. 당시 날이 어두워 안양군은 어머니임을 짐작하지 못하고 마구 때렸으나 봉안군은 어머니임을 알아차리고 때리지 않고 흐느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연산군은 더욱 화가 나 그녀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살해했으며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숨이 끊어지고도 연산군의 매질은 그치지 않았고 젓갈로 담가 산과 들에 뿌렸습니다. 연산군 1기 52권 연산 10년 3월 20일 신사 5번째 기사 1504년 명홍치 17년 안양군과 봉안군을 곤정 뜰이다. 항거봉은 정씨의 소생이다. 왕이 모비윤씨가 폐해되고 죽은 것이 엄씨 정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씨 정씨를 괴골뜰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거봉을 불러 엄씨와 정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의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대 가진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왕이 손에 장검을 들고 자손 왕 대비 침전밖에 서서 큰 소리로 연달아 외치되 빨리 뜰 아래로 나오라 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하니 신야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대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왕비신씨가 뒷조제가 힘껏 구원하여 위태롭지 않게 되었다. 왕이 항거봉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인수대비 침전으로 가 방문을 열고 욕하기를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하며 항을 독촉하여 잔을 드리게 하니 대비가 부득이하여 허락하였다. 왕이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니 대비가 놀라 창졸관의 배 두피를 가져다 주었다. 왕이 말하기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불쏘한 말이 많았다. 뒤에 내수사를 시켜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젖담그어 상과들에 흩어버렸다. 심지어 연산군은 안양군에게 어머니를 잘 때렸다고 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50일권 연산 10년 3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1504년 명홍치 17년 안양군 이항에게 말을 하사하다. 전교하기를 안양군 이항에게 길뜻 말 한 피를 주라 하였다. 항이 지난 밤의 명령대로 그 어머니를 장 때렸기 때문에 상을 준 것이다. 왕과 나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사약을 마시라고 했으나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연산군에 의해 강제로 사약을 쏟아부어 사자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녀의 아들인 안양군은 충청도 제천으로 봉안군은 경기도 이천으로 각각 유배를 갔는데 모두 풀려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막내딸 정혜용주마저 15세의 나이로 황해도 배천으로 유배를 갔는데 당시 정혜용주는 옹주의 자기를 박탈당해서 한기의 철하고 불렸습니다. 정혜용주가 유배간지 약 6개월 후 귀인 정씨의 유일한 사회이자 정혜용주의 남편인 부마 청평이 한기도 고문을 당하는 등 고생을 겪었습니다. 왕녀가 직첩을 빼앗기고 누구누구의 철호 불리는 일은 후대에도 일어났는데 효명 옹주가 김세룡의 철호 화환 옹주가 정치달의 철호 연산군의 딸 이신공주가 구문경의 철호 불렸습니다. 연산군은 후궁의 직첩을 빼앗은 후에 서인으로 삼고 하사받은 노비 및 전지를 빠짐없이 찾아 한 수 있으며 부왕의 후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아들들 역시 종친으로 보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연산군 1기 52권 연산 10년 3월 26일 정혜 첫번지 기사 1504년 명홈치 17년 엄씨와 정씨를 서인으로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엄씨 정씨가 중재를 범했으므로 이미 폄하여 서인으로 삼았으니 그가 당초에 하사받은 노비 및 전지를 빠짐없이 찾아들이고 후궁에 끼지 못하게 하며 그 아들 역시 종친으로 보지 말게 하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마저 연저시켜 그녀의 아버지 정인석과 배다른 형제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정인석은 아이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강 건너로 날렸다고 합니다. 이때 정인석은 나이 80세로 법에 따른다면 연저되지 않아야 마땅한데도 연산군은 법에 따를 수 없다고 하여 연저되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고 천한 신분에서 왕의 후궁이 되어 인생 역전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이렇게 시체마저 갈아지는 처참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산군 1기 57권 연산 11년 1월 26일 임자 네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어린이 홍식 등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게 하다. 그녀는 중종 1년인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위에 오른 중종이 직첩을 회복시켰고 예를 갖추어 다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폐기윤씨를 모함한 후궁으로 유명해서인지 성종과 연산군 시기를 다룬 사극마다 규인 엄씨와는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설중매에서 김혜숙 한명회에서 정유진 장록수에서 정복임 왕과 비에서 김정난 왕과 나에서 윤혜경 인수대비에서 정유숙 영화왕의 남자에서는 하의경이 각각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에 의해 아들에게 맞아죽는 성종의 후궁귀인 정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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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